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비의 판비안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2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합 가압류 전 확정 판결과 가압류 취소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10월 20일자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마 7039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가압류 취소사건이고요. 가압류 취소라는 것은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취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신청인이고 피신청인은 채권자가 되는 거죠. 채권자가 가압류 취소고를 당했는데 대법원이 제안고를 해서 파기환속이 됐기 때문에 채권자가 승소해서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는 결론으로 끝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런 거 보시죠. 이 신용금고는 A와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해소로 제기해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까지 됐죠. 그런데 이 피신청인 채권자가 2001년 12월 31일 날 신용금고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면서 이 채권을 모두 양수 받은 거죠. 이 피신청인은 2005년 8월 26일 날 비소유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서 8월 29일 날 그 등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가압류라는 것은 본압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있다. 또는 치더라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압류 등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1985년 12월 25일 날 시의 명의의 가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2005년 9월 21일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로 이 사건 가압류 등기는 2005년 10월 24일 날 직권 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 가등기의 기에서 본등기를 그 가등기 이후에 하게 되니까 본등기의 효력에 따라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된 거죠. 이 신청인들은 ABCD가 2018년 11월 13일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CE로 다시 갔다가 CE의 단속 소유였다가 다시 ABCD의 소유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013년 11월 29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채권 최고의 6억 5천만 원의 근제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인들이 이 사건에서 지금 직권 발소는 됐지만 가압류는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압류 후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구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가압류 이후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가압류 취소 사유가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3호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압류 이전에 본안 소송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 3호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을 뭐라고 하냐면 가압류 취소 사유 1호는 사정이 바뀐 때를 해당하는 것이고 3호는 그 중에서도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가 소송의 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3호 사유는 취소 사유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의 소송에 관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1호 사위를 변론으로 하고 3호 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은 이렇게 보는 거죠. 2005년에 그러니까 지금 한참 전에 2005년에 지금 가압류가 됐는데 지금 이 사건 2018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직권말소가 됐긴 했지만 아무도 안 하고 있었다면 이미 보존을 산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1호 사유로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심이 3호 사유로 본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호 사유 중에 보면 가등기는 이상거리는 가등기가 매매기약 완결기간의 제척기간 10년이죠. 10년이 도과했기 때문에 실효되었고 따라서 가등기약, 본등기 자체가 무효이고 직권말소가 잘못됐기 때문에 직권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가등기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취소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다만 취소가 1호 사유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3호 사유로는 안 된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신청인들이 가압류 취소 신청 당시에는 직권말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등기가 매매기약 완결기간의 제척기간에 도과했기 때문에 가등기약 본등기는 무효인 거죠. 말소는 됐지만 무효였기 때문에 무효인 본등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등기는 남아있는 것이고 유효하게 남아있는 거고 말소가 됐지만 현재 ABCD가 본등기 전의 상태로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일부가 있는 실세관계 부여하면 등기를 유효할 수도 있고 직권말소된 가정기도 그대로 살아낸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신청인은 신용군과 합병했기 때문에 보나 판결에 기판을 만든 승계를 해당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1호 사유로는 해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파괴되면 1호 사유로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3호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인 거죠. 즉, 가압류 후에 3년간 보나 판결이 되지 않은 경우라 하면 가압류 전에 보나 판결이 있다면 적용할 수 없다. 이게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